아기는 미간이 낮고 눈의 안쪽 피부가 접혀있기 때문에 눈 주위가 부어보이고 종종 사시처럼 보여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 검은 눈동자의 양옆 흰 눈동자가 균등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엄마 아빠 아기의 눈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아기는 시력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기는 두 눈동자를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눈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중이에요 생후 2, 3개월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시력이 발달합니다 만약 아기가 3개월 후에도 두 눈을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한쪽 눈은 초점을 맞추는데 이쪽 눈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면 사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세요 아기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이유 갓 태어난 아기가 울 때는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태어나서 첫 달은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생아는 안구 위에 땀샘에서 아주 적은 양의 눈물이 나오지만 눈을 씻기기에 충분한 양이 생성돼요 생후 한 달 이후부터는 울 때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는 정도로 생겨요 아기의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울 때 눈물로 자연스럽게 씻겨 나오거나 잠을 자는 동안 눈꼽이 되었을 때 닦아주면 됩니다 눈물쌤은 태어난 아기들의 1%가 양쪽이 막혀있거나 한쪽이 막혀있다고 해요 막혀있으니 눈물이 눈에 고여서 아기가 슬퍼하는 듯이 보입니다 눈물쌤이 막혔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눈물쌤 마사지를 잘해주면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안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자주 막히더라도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깨끗해질 거예요 눈물쌤 마사지하기 신생아에게 눈꼽은 흔하게 생기는데 눈꼽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눈물쌤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좀 세게 해줘야 돼요 아기가 울 수도 있어요 부모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아기의 코와 눈 사이에 부모의 엄지를 놓고 2, 3회 꾹꾹 누르세요 아기가 움직여서 쉽지 않겠지만 아기를 위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엄지를 쭉 내리면서 쓸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눈꼽이 정말 심하다면 하루 3회 10회씩 해주세요 지압하는 듯한 압력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아기가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결박염, 눈꼽,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아기들은 눈을 비비지 않게 하는 것보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손싸개를 하고 있다면 손싸개를 자주 갈아주세요 아기의 눈꼽을 닦아주기 아기의 눈을 닦아야 할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거주로 닦아주세요 삶아빵 가재 손수건은 사용해도 되지만 깨끗하지 않은 가재 손수건이나 씻지 않은 엄마 손으로 닦았다가는 결막염이 생길 수 있어요 눈꼽이 많지 않다면 목욕할 때 닦아주고 눈꼽이 많다면 신경 써서 하루에 여러 번씩 닦아주세요 멸균 거주나 탈지면 2장씩 일회용 식염수를 준비하세요 일회용 식염수는 24시간 지나면 폐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한 그릇에 멸균 거주나 탈지면을 놓고 식염수를 적셔요 엄마의 손이나 핀셋으로 거지의 모서리를 잡고 아기의 눈앞쪽에 올려놓습니다 엄마의 엄지손을 거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꼽이 쪽으로 밀어줍니다 눈꼽이 너무 많다면 한 장을 더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밀어주세요 사용했던 거주나 탈지면으로 다른 쪽 눈을 닦지 마세요 결막염이 옮을 수 있어요 위아래 눈꺼풀이 붙을 정도로 눈꼽이 많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 결막염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눈에 넣는 안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아기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 안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냉장고 한쪽 구석 깨끗한 곳에 보관하세요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위아래 눈꺼풀을 열어서 아래 눈꺼풀 안쪽과 흰 눈동자 사이에 TV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똑 하고 떨어뜨리면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기들은 눈앞에 가까이 물체가 오면 위험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생아 때는 부모가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서 안약을 떨어뜨려줄 수 있지만 생후 2개월만 돼도 아기가 안 하겠다고 막 구개를 흔들어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공포 분위기는 만들지 마세요 신생아 때부터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넣어줄 때 부모가 안전한 상황이라는 신뢰감을 꾸준히 주시는 게 좋아요 안약을 넣기 전에 부모님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안약이 잘 섞이도록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안약을 넣기 전과 후에 눈을 닦아줄 깨끗한 탈지면을 준비하세요 안약 뚜껑을 열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뚜껑의 안쪽 면이 바닥에 닿지 않게 티슈 한 장을 깔고 옆으로 놓으세요 안약 뚜껑 안쪽과 팁 입구 부분이 오염되면 안되니까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약을 넣기 전에 아기의 눈꺼풀 주변이 깨끗하도록 씻거나 닦아주세요 식염수를 적신 탈지면으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아기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 근처 눈꼬리 앞쪽에 안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으세요 아기가 눈을 뜨면 안약이 쏙 들어갑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콧대와 눈꺼풀 사이 눈물점을 1,2분 정도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안약이 눈물길을 따라 흘러내려가 쓴맛이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싫어서 아기가 울면 안약이 눈물에 섞여서 밖으로 흐르니까 눈물점 누르기는 생략하세요 결막염에 걸려서 눈꼽이 너무 많이 생기면 혹시 우리 아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간지럽고 아픈 건 아닐까 너무 걱정되실 거예요 한 달 이상 오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눈물샘 마사지와 안약 넣기를 성실하게 해준다면 3일만 지나도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슬리士 скregular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